유영상 여기에 있는 미인 책임지기도 힘들어 뭔 거기 미인까지 그럴 필요 없죠 그럴 것도 없어요 그쪽은 좀 쉴 데 없는 미인 쉴 데 있게 하셔요 우리 여기에 있는 미인들 책임지기도 아주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상례소서 목을 싹 부릅시다 상례 시작 상례소서 목을 싹 부릅시다 상례소서 목을 싹 부릅시다 상례소서 목을 싹 부릅시다 상례소서 목을 싹 부릅시다 상례시피 광피천하수구구고재연올세자 광피천하수구고재연올세자 광피천하수구구고재연올세자 광피천하수구구고재연올세자 전광생생궁종실가안념 전광생궁종실가안념 전광생궁종실가안념 전광생방팽위여있고 전광생궁성주 전이란 나무처룡신신님네 동방 화류 서방 화룩북방 화류남방 화류야 도르미야 도르미 전수천안 관자제 보살 구성주 어디까지 배웠어? 임요법 백천만검 백천만검 만조구여래 만조구여래 좋아좋아 자 다시 이제 같이 붙여서 시작 오르미야 토르미 시작 오르미야 토르미 천수천안 환자재 보살 당대 원만구의 대비보살 무쌍심심 임요법 백천만검 백천만검 만조구여래 비법정 그럴까요? 오르미 시작 오르미야 토르미 미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 보살 무쌍심심이며 미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같이 했으니까 남성둘 여성댓 이렇게 부르는거에요 남성창으로 좀 더 높여서 하세요 좀 더 높이세요 오르미야 도르미 시작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 보살 무쌍심심이며 백천만 관자재 보살 아따 쫀득하니 잘하네 한 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싶었어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오르미야 도르미 시작 오르미야 도르미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양대 원만 무예 대비 보살 무쌍심심이며 백천만 관자재 보살 백천만 관자재 보살 백천만 관자재 보살 연의 법정 백천만 관자재 보살 백천만 관자재 보살 백천만 관자재 보살 오마이 오마이 백천만 관자재 보살 엉미디 rom Kid 동방아류 북을 다잡 사라 중국어리로 침다 북을 가까이 안 앞 pretend 북 goosebumps 동궁딱 동궁딱딱 숙붙 물이 높이지 말고 동방화류 넘도 보니까 목 갈라지려고 한다 시작 동방화류 서방화류 방화류탕 방화류야 우르미야 도드라미 선수천안 반자대 보살 광대 원망 부해 대비보살 대비보살 우상 심심 이리며 껍 백천만 껍 단족구 연의 법정 한 번 더 할까? 어려워요 복지관이가 그럼 복지면서만 어려워 한 번 더 해 자꾸 해봐야 돼요 동시장 동방화류 소방화류방화류 남방화류야 도르미야 도르미 천수천안 환자대보살 왕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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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류 남방화류야 도르미야 도르미 천수천안 반자재 보살 왕대 원만 후에 대비 보살 우상 심심이며 법 백천안 반자재 보살 이렇게 가라가거든? 가사 아직 지금 배운 것을 바로 그렇게 북치면서 그만큼 하기는 엄청 잘한 것이예요 원래 이것을 갖고 가면 그 다음에 집에서 연습해서 그 다음에 오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대면은 애기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잘한 거요 자 우리 호남가 어디까지 배웠지랑? 상례소수? 어렵지 안 이어지는 가사요 이게 안 이어지는 가사요 진짜 처음 듣지? 이거 엄청 어려운 놈이니 얘 노래가 잘 읽고 그런 게 없는 놈이니 너무 쉬워 이제는 안 이어지는 가사요 이렇게 하사요 이렇게 하사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한편